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새 후에 아내사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를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평범한 사사 3가를 쓰시는 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 소시여 살아계신 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거리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우리는 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어느 지방의 철도 연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철길을 따라 학교를 가는데 지난 밤에 내린 폭우로 철도가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걱정이 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것인데 소년은 기차를 멈추지 않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차를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았으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기 위에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에 작은 칼을 꺼내서 자기 넙덕자를 찔러서 그 하얀 티셔츠에 자신의 피를 묻힙니다. 그러고는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빨갛게 물든 서츠를 흔들면서 기차가 오는 곳을 쪽으로 뛰어가서 흔듭니다. 그래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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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기관사가 그 붉은 깃발을 보고 기차를 멈췄습니다. 다행히 기차는 소년 앞에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뛰어내려와 봤습니다. 철도는 끊어져 있습니다. 기관사는 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소년을 부추게 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기차가 갑자기 정지하자 기관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부둥켜 안고 소년의 피로 우리가 살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기차 속에는 미국의 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돈을 모아서 소년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책가방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말씀이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한 줄 짤막하게 있습니다. 31절에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또 구원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재짓고 해결하고 반복해서 수많은 실수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정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임 앞에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에훗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어 소모는 막대기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한임의 사람은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생 14장 45절에 보면요. 다이시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망군의 요가의 이름 곤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할매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물멧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고 가질 건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힘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사 삼갈처럼 우리가 오직 글소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언에게 말씀을 굳게 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 낙의 주인과 같이 기뻄으로 순종과 또 기뻄으로 헌신하는 정말 그런 자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데 도전하는 도전하는 또 그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교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나세 아들 삼갈입니다. 애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우세 후에 아나세 삼갈은 소사사의 소사사 작은 사사입니다. 중에 여섯 명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 삼갈이 불레세에서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갈은 출신지와 또 활동사항이나 시대적 병행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갈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동과 더불어 육인의 소사사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본절 외에서는 본절 외에 사사기 5장 6절의 여사사 드보라의 노래에서 한 번 더 언급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대 병행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가 애우세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더불어의 활동하는 시기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아나시라는 이름은 가나한 땅의 제일 대표적인 이방 종교인 바할의 아내라는 겁니다. 전쟁의 신으로서 당시 가나한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바할 다음으로 이름이 있고 중요한 신이 아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나시고 삼갈도 이방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아나시 바벨론식 이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면 삼갈은 이방 종교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이방신을 숨기다가 유아를 믿게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했습니다. 애우 당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그 애우시 죽고 난 후 두보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일시적인 혼란기 적 일부 블레셋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잠시 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대적으로 사올 때 또 다인왕 때 싸웠던 핵심증인 외부 세력이라는 거죠. 그다가 이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삼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준비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에 우리 부족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인이 없습니다. 삼갈은 단순히 한 줄로 표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삼갈의 짧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내가 큰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이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막대같이 보살 것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삼갈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우리 모두도 세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승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 위해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멸망한 인류를 위해 예수 그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동하여 부족하고 약점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현장을 살리며 본당은당과 23,7 성교의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입니다. 3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요 소모는 막대기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목동들이 가축 칠 때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막대기 하나로 무려 600명의 블레셋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말마드라 그러는데 끝은 날카로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당시 팔레스타이나 수리아에서 농부가 소모는 일뿐만 아니라 끝에 조그만 금속을 붙여서 땅을 일구는 쟁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약 2.4미터 정도 되고 둥글고 두꺼운 막대기로 한쪽 끝은 뾰족하고 큰 못이 달려있어서 그 소를 몰 때 소를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기로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막대기가 삼갈의 농구교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그 배우의 역사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완벽해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같은 사사삼발같은 그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람은 철병교를 가지지도 않았고 막강한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의 손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목동에 막대기 하나는 있을 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게 결코 작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게 커집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렘에 처하자 소모는 막대기를 터들고 또 적들을 쳐부수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갈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외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삼갈의 싸움 실력은 탁월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만으로도 쉽게 적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칠 것 없는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았을 때는 소모는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잡을 때는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잡으면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잡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삼갈을 통해서 내 인생에 소모는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과 또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린 다이시 물멧돌 다섯 개가 하나님을 잡아 사용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 것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한 달란트 뿐이라더러 주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갈은 담대했습니다. 삼갈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변에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농부고 군인이다. 누구 한 사람도 지지해주고 또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군인이 아니야. 너는 군대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농부에 불과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갈은 하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담대히 나가 싸우고 이겼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다이토 블레이셋의 강한 군사인 그인 곤랏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매 능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0장 사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곳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늘의 능력이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할매 능력을 믿고 보금으로 각인뿔이 채질되어서 언약을 뿌리내리고 장세계 6장, 3장, 11장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삼갈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서 CVDIP의 누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우스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반면에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집안도 별 볼일 없고 농사밖에 없는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뒷받침해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삼갈이 가진 것이라고는 소를 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에우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삼갈은 에우스의 영광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큰 수목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이 소치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불레색 군사를 무찌르고 또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묵묵히 그리고 조용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덜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자를 능히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덜어서 큰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능력에 결핍을 바라보기보다는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학 16장 9절에 보니까요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가를 찾아내셨습니다. 삼가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블랙의 철병과 앞에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리스도 은약을 굳게 잡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에 대한 증거를 굳게 붙잡고 기쁨의 순종으로 생명을 살림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죽기에 충성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명육 간의 백배의 괴스를 맺어서 본당한당과 237나라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